아아... 아아... 우담족에게는 우담족 본토 진입로를 지키는 무시무시한 지휘관인 어쩌고저쩌고 시블런 그랬더니 그 시어스티? 고기! 어... 이거 초록색 그 다음에 가방 다 찾고 요 칼 만들때 쓰는 것이지 그 다음에 남쪽 돌이나 아니면 뭐 이런건 다 있는데 북쪽... 남쪽 찰흙을 안주네 그리고... 키 큰 엘크... 키 큰 엘크... 희귀한 빨간 엘크 가죽 근데 희귀한 빨간 엘크 가죽은 아니었을거야 아마 희귀한 엘크 가죽이었겠지 어? 아니다 어? 이럴수가? 희귀한 쌍코뿔스... 야 이런것도 주네... 야... 어... 이제 됐네? 근데 오소리를 아직도 실험을 못해보고 있어 오소리를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저 아이씨 이제 만들어줄 수 있다 스마트카카 윈자 비켜봐 나 이제 만들어줄 수 있어 쟤 내 족장으로서 아... 이 집이 아니군 내 족장으로서 지금 아직 길을 다 못 외워서 그러는데 나 이제 휴귀한... 엘크 이거 있다? 자... 너 이제 뭐가 필요해 왜이렇게 멀어? 이새끼 또 왜이렇게 멀어? 왜 가겠어 오 됐네 됐습니다 좋아 널... 우리 왼자족의 일원으로 받아... 받아들이겠다 우리 왼자족의 일원으로 받아... 받아들이겠다 널 이제 농수산물 장관으로 내가 임명한다 농협 자... 니놈이 어떤걸 죽지 한번 볼까? 아 맞다 쟤한테 저거 갖다 줘야지 어... 깃털을 갖다 줘야지 뭐야 이거 너네 봤냐 지금 방금 힐급법으로 나온거? 워자족 huge 그럼 동시에... 미션 두개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만들자 미션을 받아서 한꺼번에 가는거야 쟤네 뭐 토템 갖고 오라고 그런거 같고 어 거기다 또 아침이 되었네 미션하기 딱 좋은 날이구만 이거 2단계 업그레이란 하는데 희귀한 시갯물고기 이건 진짜 이건 어렵다 다른건 다 쉬운데 이건 어렵다 와 이새끼는 2단계에서 그냥 더 이상 해주지 말자 이즈이 라이 웬저슈나르 희나차 무파차르 왜 웬저슈나르 수슬리가 누구야 태양 태양심에 말하는거구나 제가 또 그런거 구하는거 정말 잘합니다 아 근데 나는 족장인데 난 진짜 명령만 내릴 수 없나 내가 이 마을을 만든 장본인인데 왜 내가 맨날 가야돼 피의 희생재물을 일단 먼저 구하고 이제 오소리를 우리가 실험할때가 되었다 비슷한 근처에 있네 좋아 경유지에서 제일 가까운 곳을 찾아보자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가는거야 아니지 여기를 찍고 난 여기로 간다 어 그래 완전 동네 부기야 나는 내가 뭐 잘못한게 뭐임 얘네는 뭐 서로서로가 다 반말해 이때는 뭐 존댓말이란 그런 구조가 없었어 병만이도 다 한다고? 병만이형은 아 그 그형 몇살이지? 병만이형이? 그형은 이제 돈 많이 벌잖아 자 오소라 이제 니가 활약할때가 왔다 니가 얼마나 센지 나에게 보여다우 어 병만이형이 나보다 나이 많지그럼 당연히 야 얼굴을 봐라 인마 내가 나이가 솔직히 조금 더 들어보이긴 하지만 야 너 호랑이랑 싸워봐 야 너 호랑이랑 싸워봐 오소라 야 호랑이랑 싸워봐 어디갔어? 아 가일까봐 가일까봐 아 도망갔어 저새끼 저거 웃긴새끼네 야 곰이랑 싸워봐 와아 뭐야 도망가잖아 오소라 너 그냥 눈빛으로 말하시는 분이구나 아니 뭐 다 도망가네 얘는 뭐야 어 패기로 오다가 그냥 끝내는 뭐 이런 너 그런 놈이었니? 나중에 건설할때 이거 할라고 202미터라 여기 위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오소라 따라와 넌 나의 악세사리야 공전 공전 야 여기 못 올라갑니다 기존 파크라이 같은 경우는 여기 타타타타타타타타타마 올라가 끄덕 올라가네 이게 연타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타타타타타타타타하면 올라가는데 타타타타타가 되네 저기있나? 피의 희생재물 자 일단 올빼미가 먼저 정찰을 한다 자 가자 올빼마 출발 오오오오오오 여긴가 아 이게 고인돌 거시기 그런 거네 저 사람인가? 잘 안보여 일단 몇마리 없네 몇명 없어 이게 다야? 북치린 새끼부터 먼저 죽여 시끄러워 ø 으 esto 자 위에서 공격하면 편하겠지 타타타타타타타타타 Maurice 타타타타leh 로키 로키 왜 이렇게 안맞어? 여기 희생자가 있네 뭐야 이럴수가 보소라! 쟤 잡아오! 내가 위에서 지켜볼게 어어 쟤 쟤 쟤 쟤 쟤 쟤 쟤가 쟤가 잡아 죽이면 안 돼 뭐야 이거 그냥 어어 뭐야 뒤에 뭐야 도마야 야 나 여깄다 나 여깄어 보소라 너 왜 이렇게 해 이 새끼야 와 피똥 싼다 이새끼들 보소라 존나 약함 아 아 형 야 기다려 보쇼 내 피로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이 이 이 이 이 이 야 이 깡 다 죽여버릴거야 이새끼 곰 이새끼 아 곰 최고야 곰 좋아 뿔피리 단어를 먼저 없애리네 뿔피리에 제일 가까운 놈 뿔피리에 불가능한 놈 아 뿔피리가 두개나 있잖아 아예 뿔피리를 불지 못하게 만들어야겠다 Q평 2평 52평 고맙다 배틀 아이씨! 이게 뭐야? 아, 뭐야? 으으으 으으으 으퍼뜨미 lambda satisfy 페 poquito 딴 데 불필 안 돼 어우 다리다 불필이 불면 안 돼. 불필이 불면 안 돼 우와 미췔 뿔필이 % toutes 아 제가 지금 숨어있어서 안돼 뿔필이래 안돼 뿔필이래 안돼 안돼omma e thoughtful 요게에에에에에에에이 야 이게.. 야 이게 미친새끼야 여기 와아아 이거 저.. 큰일났네 큰일났어 으어어어어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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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존나 몽둥이가 제일 쎄잖아? 아우 미안하다 와아 몽둥이 존나 쎈거 봐 이거 살았어 근데 겨드랑이 털이 없냐? 와아 몽둥이가 진짜 이렇게 쎄 줄이야 활은 그냥 존밥이네 자 인구 118명 자 이어서 이어서 이쪽 근처에 미션이 하나 있지 어 이거 바로 옆이네? 무닥불 바로 옆에 몽둥이로 가자 몽둥이로 야 이거 다 필요 없다 몽둥이다 쌍몽둥이? 쌍몽둥이는 좀 그렇고 야 아침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? 얘 빨리 안 떠? 쪼금 하다가 지금 딱 밤 될 지금 심산이거든 이거 딱 밤 될거야 아마 양손 빠었다 자 좋아 제대로 귓방맹이 플레이를 보여주도록 하겠다 자 좋아 제대로 귓방맹이 플레이를 보여주도록 하겠다 자 공란 와아 시끄러 이 새끼들아 뭐야 뭐야 한방이잖아 어딜 도망가느냐 나쁜 여자야 너 뭐야 이씨 뭐야 이거 아 미안하다 내가 밥줄게 뭐지 오하라 존나 센데? 와아 와 1타 2피 어 쟤네도 똑같은 무기 들고있나 봐 ㅋㅋ 공속 올리려면 잠깐 제작을 보자 아 이게 지금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흑단지 좋아 이거 난 불폭탄 불폭탄 잘 안쓸 것 같은데 희귀한 깃털 4개 와우 화살 48벌 화살만 좀 강력해지면 되는데 근접이 확실히 강력해 자 일단 쟤네들하고는 우리와는 별로 안 친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을 빨리 만나러 가자 못다 이 것이 차량만 좀 받쳐주면 꽤 셀 것 같아 체력에 안 받쳐줘서 그렇지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되네 한 번에 올라갈 수 있겠다 바위처럼 단단하게 우르키가 우담족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우르키 이 새끼 안 죽었어? 아까 난다고 했을 때 안 죽었나? 아직도 이러고 있네? 울키 미니깨 우재 울키 우재 울키 멈췄 멈췄 뭐야 뭐 창 찔렸잖아 이거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theory 달성 네더 문자발 Benny het de het een pour pour de douche de of of 야 ..뭔가 이상해 얘가 이걸 또 다 주인공이 착해 가지고 다 들어줘야 돼 와.. 바위처럼 단단하게 자 ..미션은 뭔가.. 특별한 우르키바위를 찾으시.. 이름도 우르키바위와. 와, 존나 덜떨어진 바위 자, 너 가고 자, 너 온다 검치야 니가 한번 해보자 특별한 우르키바위라 어, 포인트야 고맙다 엄마야, 아아 저기 뭐지 아, 하필이면 이번에 아까같이 쉬운 데가 아니야 와, 뿔도 있어 너무 심심해 얘네들을 죽여야 저기 있는 물 써보이냐? 코플쏘? 이놈을 데리고 올수만 있다면? 아, 도망가네 맞추니까 와아아아 큰일났구만 큰일났어 근데 우리 애가 다 해줄거란 말이야 좋아좋아 이제 더이상 숨지 않겠어 이새끼 아까 나 죽였던 놈이군 존나, 존나쎄네 죄송합니다 형님 형님들 아십시오 존나쎄네 시오 어떻게 간방에 안죽어 우리 어떡하지 그래 니가 오기전에 죽는다 니가 오기전에 죽을거야 그렇지 자 빨리 아니 아니 내가 먹으면 어떡해 빨리 치료 빨리 빨리 아아 빨리 도망아 아이차 아이차 이 새깨 돌았나 아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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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또 죽었냐? 펩시야 고맙다 야 누가 때렸어 임마 너를 임마 아이 참나 난 이해를 못하겠네 왜 개지랄해 나한테 임마 뭘 거 줘도 그냥 팀킬은 무슨 팀킬이야 지가 알아서 그냥 어디다 머리를 찌웠겠지 자 특별한 우르키바위가 이 근처에 있다 존나마 격하게 좋아하네 우르키바위 우르키바위 악어가 이렇게 있네 여기 있다 너 나한테 지금 화살펴 보라고 한 거니? 이 노란 너 지금 나한테 그런 거니? 저기 있다 뭐야 이거 너 나한테 그런 거구나 난 또 누구한테 그런가 했다 어 뭐지 쇼군? 자 됐다 화살표가 뭔 화살표야 이 바보는 저거는 아 나 누구한테 계속 저러는지 몰랐지 나는 이거 PC용원 3월 1일날 발매됩니다 콘솔이 일주일 빨리 발매가 돼가지고 요즘엔 이제 트렌드 아니겠네 어 PC판이 너무 복돌이가 심하니까 근데 툼레이더는 아직 복돌이 방어를 잘하고 있지 네 툼레이더는 아직 복돌이가 안 나온 게 뚫기가 굉장히 힘든 거라서 아직은 안 뚫리고 있어 근데 곧 뚫리겠지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조금만 더 더 버티면 된다 이거거든 PC판도 당연할 겁니다 PC판은 이제 한번 경험해 봤으니까 좀 스무스하게 하겠지 PC판은 60프레임에 또 그래픽도 좋으니까 저 바위를 이용해서 갑옷을 만들겠단 얘기 아니야 그럼 그거 무거워서 아 뭐야 이거 또 물킬 향해 창을 던지십시오 아 아 죽었어 이새끼 아 아